MZ손해보험이 망한다고? 아니면 MZ손해보험이 보험군 지급이 정말 안좋다고? 그러면 MZ손해보험 도대체 누가 가입하니? 누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6월 1일 날 MZ죠.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기존에 현대상이든 DB손해보험이든 KB든 아니면 훈궁멜츠 타사의 유병자보험 아주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정말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60세까지 일반화 4천만원, 유사함 2천만원, 뇌외관 허율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씩 가입이 돼요. 물론 가입 연령은 15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고요락, 당뇨, 무로우 있어도 거의 다 프리패스고요. 아주 저렴하면서 폭넓은 그리고 높은 보장한도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MZ스마트 건강종합보험이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7월달은 제가 봤을 때 연장이 안 되고 딱 6월 30일까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까 저 보호망 채널 꼭 끝까지 고정해 주셔야 돼요. 채널 고정. 자, 근데 다른 서계사분들이 MZ손해보험 가입 못 시키려고 아니면 기존에 현대든 KB든 DB손해보험이든 유병자본 가입했는데 끝까지 본인들의 유지율 실속 챙기려고 기존에 있던 가입자분들이 MZ손해보험 이거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어때? 물어보면 말도 안 된 거 세 가지가 함축해서 설명해 드리고 돼요. 첫 번째는 망한다는 겁니다. MZ손해보험이. MZ손해보험이 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미래의 수익률은 저희가 아무래도 예언이나 예시는 못하겠지만 기존 데이터 분석으로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전에 SK생명이 망했었는데 미래의 생명이 인수했듯이 그 다음에 MZ손해보험도요. 예전에 구그리나지였어요. 상품이 정말 좋았죠? 상품이. 근데 이 상품이 좋았던 부분은 MZ손해보험이 인수하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보험금 지급을 해서는 정말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형의 사람들 보험금 지급 정말 안 됐기 때문에 가입하지 마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멍멍멍 소리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빅5죠. 메르츠, 삼서, KB, DB, 현대 이런 보험사도 요즘에 보험금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치아보험 1년 이후에 100% 무제한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 민원권 수율이 1등이고요. 보험 지금 정말 안 되는 회사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건강보험이요. 빅5, H해상도 그렇고요. D, 손해보험도 그렇고 이제 몇 군데 회사들이 거의 다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대형회사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데 소형회사가 잘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건발건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가입하고 몇 달 안 돼서 보험 청구하신 분들 아니면 고액건으로 청구하신 분들 아니면 일단은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합병증 과거의 데이터가 좀 의심되는 분들은 조사가 타이트하게 나갈 수는 있어요. MZ고 소형회사라고 조사가 나가고 보험금 안 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진단 확정일로부터 보험금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MZ손해보험은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지적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비를 줍니다. 몇 군데 회사, 두세 군데 회사가 그렇게 나오죠? 나머지 회사들은 진단 확정 후에 치료비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고지 안 했던 항목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들이 진단 확정이 되면 과거에 벌써 진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치료비를 안 준다.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런 꼼수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서기사분들의 정말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진단 확정 이후에 그 전에도 보험금 준다는 건 금융감독원에도 공문상 유병자보험이나 기왕증에서 고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되면 보험금을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공문이 작년에 나왔어요. 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준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유병자보험이 왜 나오고 기본형 보험은 부담보가 왜 생기고 할증이 왜 돼요? 그 전에는 있던 부분들 절대 안 줄 텐데 부담보, 할증이 돼서 왜 페널티를 받고 고객분들이 왜 가입을 하냐고요. 나중에 과거에 있던 질병원에서 보험금 다시 받고자 유병자보험이나 페널티를 받고 할증을 받고 가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설계사분들의 꼼수라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에서 저희 MZ지원장이랑 통화했었는데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요. 예전에 진단금은 당연히 진단서 진단 확정된 이후에 보험금을 주는 거고 수습비 또한 진단 확정 후에 질병코드가 나오고 수습코드가 나와야 수습비에 주기 때문에 뭐든지 진단 확정 후에 주는 거지 그거를 예전에 알았던 질병은 보험금 안 주려고 문구를 진단 후에 이렇게 맞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은 MZ손해보험 다른 설계사분들이 까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보험회사 망하나요?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정말 안 해줍니다. 세 번째는 진단 확정 후에 치료비 주기 때문에 진단 확정 안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이런 걸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꼼수리에서 MZ손해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런 거는 형용되지 마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도 가성비, 두 번째도 가성비, 세 번째는 인수심사, 네 번째는 부담보나 할증이 없는 이런 쪽으로 비교해서 기존 보험과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딱 좋다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꼼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